극 중에서의 캐릭터는 우리가 일단 드라마를 보고 확인을 하고 일단 여기서 다정하게 일단 의상도 이제 별도로 맞춰줬습니다. 다정하게 손을, 네, 그리고 좌측을 한 번 손을 흔들어 주십시오. 손을 흔들어 주십시오. 네, 다운데도 보시오. 눈을 흔들어 주십시오. 네, 오른쪽으로 눈을 흔들어 주십시오. 자, 가운데를 보시오. 일단 두 분이 흔드는 새로운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포즈로 파이팅, 아까 처음에 쳤던 손을 높이도록 파이팅! 파이팅! 네, 잘해 주십시오. 그대로 계시고요. 한예리씨 가운데 서주십시오. 어우, 지금 뭐 두 분의, 세 분의 필수연이 굉장히 뒤에 현수막과 잘 어울립니다. 네, 이렇게 매치되기가 참 쉽지가 않고요.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자, 역시 가운데 보시고 이제 손을 똑같이 파이팅으로 드리겠습니다. 웨이팀 두 손으로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잘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고요. 자, 박혁권씨, 최은성씨, 최은성씨, 박혁권씨, 양옆에 서주시면 됩니다. 네, 서주시고요. 서주시고 똑같이 손을 더 높이 들어서 파이팅으로. 네, 조금만 기다리고, 네, 얼굴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조정석씨 한예리씨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네, 잠깐 들어와 주시죠. 자, 두 분의 러브라이밍 기대될까요? 일단 사자 자녀의 팔짱 한 번 펴주시죠. 펴주시고, 네. 여기 두 분의 팔짱 한 번 휘둘러 주시면 좋습니다. 더한 쪽으로. 네, 또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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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가운데 가운데로 보시고 두 분의 사랑은 저희가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트 한 번. 네, 그렇죠. 하트가 뭐 여러 종류의 하트가 있지만 의미에 닿는다면. 그렇죠. 아니면 손을 모아주시죠 한 번. 손을 모아서. 네, 그렇죠. 자, 두 분은 그대로 서주시고요. 자, 행아씨 나오시죠. 네, 행아씨 나오셔서. 이야, 저 혼자 속으로 바꿔주셨어요. 네, 팔짱을 일단 껴주시고. 네, 가운데 서주시고요. 네. 아, 느껴지시고. 네, 일단 좌측부터 한 번 손 흔들어주세요. 손 흔들어주세요. 같이. 예리씨도 조정표트 설정 한 번 살짝 끌어주시면서. 네. 아,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제일 행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 좋아요. 자, 가운데 보시고 똑같이 한 번. 두 분, 혹시 담수처럼. 하나, 둘, 셋, 손을 펴고. 그렇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 들어와 주시고요. 윈시윤씨. 그리고 박규영씨 나오시죠. 두 분이 보셨죠? 조금 전에 소주요. 일단 살짝, 살짝 껴주시고요. 자, 좌측부터 똑같이. 손을 한 번 살짝. 그러시고. 가운데도. 가운데도. 네, 그다음에 오른쪽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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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가운데도 이제 마지막 보시고요. 두 분은 어떤 쪽으로 오브라인드 일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고 일단 손을 맞춰봐 주십시오. 맞춰봐 주시고. 네. 앞으로 가주십시오. 네. 포즈는 의미를 닿으면 그 의미가 됩니다. 네. 의미를 담아서. 담아서 거기에 와주십시오. 밝게 오십시오. 죄송한데.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도 서주시고요. 네, 서주시고. 자, 다시 이제 배우분들 나와주시죠. 나와주시고. 일단 제가 자리를 조정하겠습니다. 조정국씨가 제일 저 반대편. 반대편. 일단 그 옆에 유지윤씨. 그 옆에 한예리씨. 박규영씨. 노행아씨. 태우성씨. 박혁권씨. 자, 배우분들. 여배우분들 우리가 가운데로 보셨습니다. 자, 가운데로 보셨고요. 앞으로 한 발짝만 더 나와주시고. 조금 더 붙어주세요. 조금 더 배우분들. 우리 팀워크 좋다는 게 수만나 있는데. 조금만 붙어주시고. 자, 앞을 보시면서. 처음에 하셨던 대로 우리 파이팅을. 아주 당당하게. 그 어느 때보다 더 당당하고 신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스쿨을 쳤죠. 이번에 내려서.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우리 드라마 1등 할 거니까. 살짝 엄지한 분이 있어요. 살짝 엄지한 분. 네. 잘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고요. 자, 신검장님께서. 정말 넋을 놓고. 지금 배우분들을 보고 있었는데. 올라오셔야 됩니다. 자, 건동님 올라와 주시고요. 올라와 주시고. 건동님은 우리 한일리 씨와 박경 씨 옆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똑같이. 똑같이 제가. 화이팅 하시고. 손가락 1등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하시고. 손가락 1등. 네. 잘하셨습니다. 자, 기다리고 계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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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